오늘도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발길을 돌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광림의 모든 건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위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입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다고 하죠 시각과 청각 후각과 미각 촉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감각은 시각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보죠 그런데 이 보다라는 행위가 참 재미있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누군가의 만남을 보다라는 관점에서 구별하게 되면 세 가지가 됩니다 보러 가시거나 배러 누군가가 찾아오거나 그리고 우연히 만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우연히 보게 된 경우에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성이 늘 생기더라는 것이죠 세리마태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연히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고 따라오라 하신 후에 그는 그 사건 이후의 제자가 됩니다 마태도 순응하였던 것이죠 본문이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4장 뿐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다루고 있기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분위기가 잘 전달되기 위해 먼저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분열되었죠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한쪽은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남유다 왕국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마리아로 대변되는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사람들과 대적하고 있듯이 이들 역시 후손 대대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분명 성기고는 있지만 방식도 내용도 크게 다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적 배경에서 오늘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것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때가 현재의 시간으로 보면 정오 12시쯤 됩니다 이 시간대의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은 햇볕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집에서 그냥 나오지 않고 낮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으로 했던 것이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위에 목마른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 동네의 우물가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곳에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요청하셨습니다 여자는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자는 논리적으로 비꼬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려고 할 수 있냐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그녀를 설득합니다 15절을 읽어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신뢰한 듯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물이 어디 있냐라는 반어법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비꼬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다면 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서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실 아무도 나오지 않을 무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의 그 사정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그 수치스러운 비밀을 여인 앞에서 폭로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가엾고 불쌍한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다섯 번이나 남편을 맞았지만 모두 없어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섯 번째의 남자도 지금의 아내의 정실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는 처지였죠 그렇기에 여인은 악착같이 살아가려 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그 억척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늘 그가 가장 치욕스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할 그 비밀을 말하지도 않은 그 정보를 그 앞에서 폭로하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참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우리와 만나 주실 때가 늘 이렇습니다 우리의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었던 그 부분이 예수님 만날 때 활짝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에 눈물 콧물 다 뽑아내게 되죠 적어도 저의 경험에서는 제가 한 번도 죄인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참회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저 역시 울음바다가 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인은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그 심정을 갖고 만난 것이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인은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집니다 그녀는 새 인생을 얻게 되죠 과연 무엇을 보게 된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순절이기에 더 느낄 수 있는 이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은 여인은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비밀을 폭로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이가 그래 있다면 이 여인은 분명 죽기 살기로 싸웠을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근데 신기한 것은 상대방이 예수님이면 그러한 경험이 나에게 싫지 않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경험이 소중해집니다 오늘 19절을 읽으면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리어 무엇인가 그의 마음이 한풀 꺾여졌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예수를 만나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기분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 만날 때는 내 모든 수치가 드러나는데 창피하지가 않습니다 내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함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서론과 복받치는 감정을 요동케 하는데도 그것이 싫지가 않습니다 창피하지가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상처죠 너무 아파서 보기만 해도 힘든 상처 그래서 나 스스로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가 우리 모두 대부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덮고 있었기에 더욱 곪아버리는 상처가 됩니다 여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남편 다섯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 당시 시대에서는 정말로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시대 가운데 보면 이러한 기구한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옷으로 온몸을 가리고 억척스럽게 살아가고는 있었겠지만 그 안은 상처가 골마 터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그 상처를 누구에게도 알리려 하지 않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기에 우리도 아파도 숨깁니다 몸이 아플 적에는 분명 의사에게 보일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가 이 안에서부터 부서질 때에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가끔 누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도 우리는 뿌리치죠 그런데 뿌리칠 수 없는 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손입니다 싸메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주대하게 됩니다 오늘 여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인도되어 드디어 상처 입은 자신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때 여인의 고백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오늘 1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선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합니다 이는 부르다 라는 뜻의 고대 근동어 아카더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선지자라는 말은 때로는 능동적인 의미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사람이 되지만 수동적인 의미에서는 누군가에게 부른받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인의 회복의 곳으로 부르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끝없이 초청받으면서 새로운 길로 부른받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잠재적인 선지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자신의 상처를 마주대하게 된 여인입니다 오늘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크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의 말에 수많은 이가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녀 또한 누군가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누가 주의 일꾼이 되려면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회복이라는 복입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부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은 상처입은 자들을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향한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상처입은 치유자 오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나 위대인들에게나 삶의 일부분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삶의 힘을 되찾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었죠 여인은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께 오늘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예배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믿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와 똑같은 교회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죠 이들은 더욱더 큰 적대감으로 서로를 대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그렇게 오늘 너무나도 황당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낯선 남자 예수님께 물을까 하는 것이죠 여인에게 예배에 삶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질문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예배에도 삶이 나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역시 정결하게 되는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나도 정결하게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없이 예배를 했지만 정결함을 입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궁금함에 그녀는 장소를 물어봅니다 혹시나 예수님 계신 그 곳에서는 내가 보니 선지자 같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는 정결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드디어 여인은 자신이 예배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메시아라는 구원자가 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질문하고 또 무엇을 듣고 싶어 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 바뀔 수는 있는지 사실 우리도 궁금하죠 주님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 시련은 좋습니다 내가 이 시련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물어봅니다 내 상처는 치유될 수 있는지 내 미래는 다시 밝아질 수 있는지 주님께 물어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님께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야 여인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질문들의 답이 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보기 위해서죠 이외에 더 큰 능력도 더 큰 사랑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아야 합니다 새벽에 민명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무엇을 보시려 하십니까 바라기로는 우리의 모든 질문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의 일상이었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변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변하게 됩니다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여인은 예수님을 두고 처음에는 당신이라는 말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적대적인 표현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15절에는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타인의 남자를 높여 부르던 말이었는데 지금의 말로 얘기하자면 이제 점잖은 태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 자신의 형편을 드러내신 주님 앞에 또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마지막 변화는 그녀가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전한 호칭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한 여인의 인생에서 처음에 유대인이라고 불렸던 한 남자는 이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는 곧 다른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네를 아십니까 방학동이라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제일 가기 싫은 동네가 방화동이라고 하죠 우스갯소리지만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가의 원 발음은 쉬카르라고 하는데요 이는 히브리어, 쉐카르, 독주를 마시다, 술에 취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비틀거리며 가득 마시다라는 뜻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인이 살고 있는 것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곳입니다 여인에게도 분명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눈을 넓혀 시각을 달리해 보면 그 여인이 살고 있었던 동네 또한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곳 또한 변하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1963년 8월 2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20세기 중반의 미국 사회는 차별로 인한 흑인들의 불만이 극도에 달했었습니다 존 에프 케네디는 그들을 향한 복지와 또 모든 것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 흑인에 대한 차별은 일어났으며 그들의 가족은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함께 모여서 이 차별에 대해 우리가 한거하자라고 모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워싱턴 DC라고 하는 심장부와 같은 미국의 거리를 그들이 걷는 계획을 세웁니다 말이 행진이지 언제 폭동으로 바뀔지 모르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25만 명의 화난 시민이 모인 이 자리에 한 젊은 목사님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꿈을 받았노라고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연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이 모인 25만 명의 화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감동시키게 됩니다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신만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과 같았던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를 회복시키셨던 주님 앞에서 나를 통해 회복시키실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 한 사람의 힘은 25만 명의 단결의 힘보다도 강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쏟아내는 분노 세상에 쏟아내는 분노 서로가 서로에게 쏟아내는 분노 가운데 우리는 그 분노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유일한 소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파하는 세상을 또한 치유할 때입니다 분노하는 세상을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차례입니다 그것은 회복된 우리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료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은혜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이라면 저 세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 저 세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의 세상으로 바라보고 나의 사명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더 많은 사람을 예수 앞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상처입은 치유자 그 모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십자가를 세우시고 자신의 아들을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고화되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받은 복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키셨으니 회복할 자들을 찾게 하시고 회복의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회복시키는 능력으로서 그 복음 전환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예배하지 않도록 저 큰 세상의 압박이 혼자 견디지 않도록 수많은 이들과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보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머리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사 오늘 기도하는 이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문턱을 밟는 자마다 나누어가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마다 큰 복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선의 예물과 이천번째와 감사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저 마음의 모든 진진 것들과 어려운 것들 우리의 모든 아픔들은 십자가 앞에 오늘 내려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만우에 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치유자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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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